안녕하세요 모스가든 장터의 서원영입니다. 오늘도 세 번째 장터를 열게 됐는데 오늘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요. 이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성황리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모스가든 장터를 열어볼까요? 출발! 제주 모루농장에서 온 유기농 차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 대표님 때문에 하게 됐는데 유명한 오세숙 셰프님이 이렇게 조합원이라서 나와주셨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모스가든 바자회 가요. 이거는 장터에 모스가든 장터에 모루농장 조합원으로 참석한 셰프 오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맛 표현 한 번만 해주세요. 감기 예방에도 너무 좋아요. 어떤가요? 정말 맛이요? 어떤가요? 종이 맛이요. 감칠맛도 나고요. 홍차가 갖고 있는 감칠맛과 감귤의 향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또 홍차가 씁쓸할 것 같잖아요. 전혀 안 씁니다. 정말 시원하고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찾아주세요. 모루농장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라마 저희 딸 이름이고 저희 가족이 사는 환경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바다 쓰레기 사진을 가지고 제주소에서 가구 만드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대구를 해서 액자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비자 오일은 뭐예요? 만병 퇴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홍매도 바르고 비자 오일이 염증 완화에 되게 힘든데 있거든요 제가 알고서는 계속 쓰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비자 오일이 염증 완화에 되게 힘든데 있거든요 비자 오일이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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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에서 오신 리카르도의 선글라스 차오 밀라노입니다 비자 오일은 저 이탈리아 올림 호일하고 오후 치즈 생선, 뇌석 마늘, 히말라라 infra 구석으로 되어 Kristin 비자 오일이 염증 프린터치 진짜 맛있다 enlarged 20ft 그 specifically 딱 ns 연선옥에는 우리나라 토종 닭이에요. 자연 문화재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을 먹는 게 아니라 천연기념물을 지키기 위해서 종계가 되지 못한다, 종계 임무를 마친다 이런 닭만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 hello, hello! hello, hello! 한글자막 by 한효정